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이시고 또 아마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맹렬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정거보전 신청하시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죠? 네, 많이 했습니다. 어디 지금 하셨습니까? 저는 한 7개 군대 했고요. 인천 연수를 처음으로 해서 민경옥 위안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도봉을 도봉을 예, 남량주 갑을 가장 격전지네요. 예, 그리고 분당을 분당을 예, 그리고 구리 구리 구리, 남양주 뭐 이런 데는 딱 예, 안산 안산 예, 좀 아무래도 좀 핵심되는 지역을 많이 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거보전 신청이 26명입니까? 아니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세지 않았습니다. 한 26, 7명 될 거고요.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정당으로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1심 재판입니다. 단심으로 끝나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죠. 단심으로 그냥 끝나고? 네, 단심으로 끝나고 보통은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유권자가 하는 경우에는 보통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까지도 다 그렇게 지금 유권자들이 증거보전 신청은 다 기각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증거보전 신청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선거 무효 소송 소장을 일단 냈고 지금 한 백 몇 십 개의 한 삼십 몇 개의 지역구 선거구에 냈고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종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일단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투표함이나 선거 관련 물품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존이 될 거고요. 지금 보존이 될 거고 현재로서는 각 선관위에서 자기 소속 공무원들을 소송 수행자로 지금 임명을 해서 답변서를 일단 제출을 했는데 답변서의 내용은 이제 지금 이제 답변을 곧 할 테니까 이제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서를 다 일괄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아마 이제 어떤 법인이나 로펌이 이 소송에 일단 피고 대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임이 되고 상세한 답변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로펌이 되는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일종의 이제 광급 물량을 수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적을 변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마치 N번방 조주빈 사건을 변호를 선뜻 변호사들이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의로 부정선거를 변호하는 로펌이다라고 하면 국민적 인상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죠. 변호사분들도 그런 평판 리스크 같은 부분을 많이 따지죠? 상당히 따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 사건에 있어서는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좀 저어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회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생을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더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관심은 재금표가 언제 정도 되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한 군데 정도 그냥 연수 어리라도 한 군데 까보면 되는 걸 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재금표가 전체 그런 선교 무효소송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실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결국 선교 무효인이 아니냐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될 테니까요. 재금표가 통상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소장을 4월 말 정도에 5월 초에 냈기 때문에 5월 초에 냈기 때문에 이제 한 6월 말 정도면 이제 재금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말이나 7월 초 만약에 그런데 저쪽에서는 당당하지 못하면 어쨌든 미루거나 아니면 또 어떤 대법원가의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금표를 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내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모르면 좀 이렇게 꽂혀주시죠. 그러면 이게 대개 한 두 달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통상 재금표가 이루어지는데 두 달 정도 끊어지는 거죠. 사례가 많죠. 그 동안 그 안에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분들도 이렇게 하실 때는 대개 한 두 달 안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두세 달 안에는 끝나겠다라고 지금 보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재판 변론이 아직 진행이 안 돼. 길도 안 잡혔는데 그간에 이제 준비 서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일률적으로 다 내고 있습니다. 검증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 내고 있고 전자서버 이제 중앙서버 전자개표기에 대한 증거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구 기각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전자개표기는 계속 부인했거든요. 서버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항구를 했는데도 그것도 기각이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조금 이따 그 문제는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는 문제 물어볼 건데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 될 재검표가 인천연수월이 가장 먼저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 가능성을 좀 높습니까? 아니면 네. 재검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 재검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주권을 지금 잃었다고 붕괴하는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일단은 정부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법원보다는 중앙선관위가 먼저 우리가 까보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한 6월 말까지는 결판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만일 6월 말까지 결판이 안 나고 계속해서 이제 재검표를 미루게 되면 그거는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됐었잖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가 또 다른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양 대법원장님은 사법농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들이 먼저 제기한 그 프레임에 본인들도 갇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판사님들도 본인이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아시죠? 뭐 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변 법조인들을 보면 또 일에 치이거나 또 생활에 치여가지고 그런데 되게 무관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판사,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또 시사에 밝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편은 시사에 상당히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감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달입니까? 제가 그날이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사의로 부정성과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 모임 그게 한 7, 8병 분이 계획하시죠? 그게 대표로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팩스로 고발장입니까? 네,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보고 내가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걸 볼 때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거 보전 신청을 계속해서 법률용으로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기각. 각하시키는 거죠? 기각. 기각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기각시키는 그런 사례를 보고 왜 이렇게 이번 선거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전자분류기라든지 이런 걸 왜 계속해서 기각하는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만약에 아주 좋게 법원의 입장을 판단을 한다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정선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투표 수를 부풀려서 유령투표가 투표하게 한 것이 있고 관외사전투표를 또 우체국이나 다른 어떤 경로에서 또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정이 들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 다음 전자개표기 위해서 혼표 발생 등으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크게 세 가지 굴레인데 이제 지금 법원에서는 그냥 표만 까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이제 당선 무효소송이나 선거무효소송은 이제 표 차이가 아주 현격하지 않았을 때 아주 조금밖에 안 됐을 때 그냥 까서 세보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종래의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라든지 전자개표기 문제라든지 사전투표 수위 문제라든지 이런 디지털적인 측면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선거무효소송의 본질을 아직 깨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쭤보면 법원을 비난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이 짧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들을 변호할 수 있다면 그들이 변호 논리가 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 조직적으로 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인천연수후를 증거보전 집행을 먼저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투표지 일체였습니다. 투표지 일체를 증거보전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존을 하러 갔더니 이 인천 선관위 직원이 사무국장이 이거는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하고 결정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만 상관없다라고 본인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판사도 처음에는 이쪽으로 쏠리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결정문에 투표지 일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도 자기가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냐면 비례대표 투표지는 제외한다. 이런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판사인데 예를 들면 종전의 증거보전 집행을 할 때는 사진 촬영이나 동영 촬영을 허락해 줬던 판사님이 똑같은 판사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할에서 가려고 했더니 사진 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같은 상황, 같은 판사, 같은 결정인데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왜 판사님 태도가 달라지십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도 했고요. 판사가 그렇게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또 다른 언지를 받았다, 외압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증거보전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 국민이 이 실체를 아는 것을 꺼리게 꺼리는 어떤 세력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15 부정성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보낸 그 연대에서 보낸 종류의 두 장짜리 기자 보도문은 이제 제가 읽어볼 때는 제가 읽어볼 때는 조직적으로 법원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상당히 좀 이렇게 화가 났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화가 났어요. 저걸 보자마자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다음에 이걸 책임을 당신대로 어떻게 지르려고 이렇게 하냐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면 그걸 다 그렇게 의욕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다 인정해야지 그걸 뭘 그렇게 숨길 게 많다고 하나도 그렇게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디지털 기기들을 다 거부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그 문건을 보는 사람들은 다 부분 다 그렇게 하고 방송을 내보내니까 밑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는데 거기에서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사실 너무 단순하거든요. 선거는 공정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표는 투표자와 개표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심판이든 투표를 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증거보전 집행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저희가 항목별로 한 몇십 가지를 적었는데 그 몇십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은 선관이 있어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고 대법원에서도 그거 다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뭔가 불법이 개여입되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이제 20대 때 인천 부평에서 정유섭 위원 지역구에서 26표 차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계표를 다시 했는데 그때 이제 선관위는 까봐야 똑같다. 이렇게 당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똑같았고요. 세 표가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무효표가 유효표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였고 지금처럼 선관위처럼 대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증거보전 집행을 하다 보면 선관위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하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했으면 답변을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더 수상해졌죠. 저는 처음에는 증거보전 집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전산 조작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전산 조작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증거보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투표 용지가 어떻게 보관되고 투표 관련 도구, 선거 관련 도구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오프라인 범죄도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전을 같이 간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우리가 너무 시스템과 선관위를 신뢰했나 보다. 신뢰했죠. 설마 그런 리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설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어리석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세 군데를 가니까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일은 당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현재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런 여러 드러난 증거를 보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선거관리 부실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이 선거관리 부실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한 예비행위고요. 이걸 덮기 위한 증거인멸행위의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은 부정선거의 어떤 흔적이고 감추기 위한 또 증거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